언제 오나요? 성라 언니가 유아 언니가 선미 언니 뭔가 그때 바닷가 제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은데, 그쵸?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누구지? 약간 힐링과 함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와! 당신의 러닝리드! 과연!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게? 언니 하니 언니가? 여보세요! 뭐야! 너무 헷갈리잖아! 너와 함께하고 싶은 장소를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누구지? 유아 언니나 하니 언니나 아이고, 정말! 보고 안 돼! 김지우 보면 안 돼! 내려가면 우리 큐이 있나? 오는 것 같아요! 저 방금 상추에 봤는데 얼굴은 안 봤어요! 진짜 깊이 있고 다짐해요! 근데 얼굴 보면 안 되는데! 자꾸 혹시 왜 눈이 돌아가는데? 자, 시작! 무지개 사라졌다! 무지개 사라졌다! 진짜 못 해봤는데! 어떡해! 어떡해! nagik we are with our shoulders 우리 치유랑 같이 있으면 over the cold 되게 또 맑아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같이 달리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달리자는 24 deer 준비 중 감사합니다.